12층에서 내려가요, 엘레베이터로. CCTV 차단할게요. 엘레베이터 타는 곳으로 이동 좀. 주차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려간다. 일단 사람들 없는 곳으로 몰아. 안전이 최우선이다. 타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. 타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. 타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. 나 왜 쫓아와? 나 맘에 들어? 아, 아니요. 그게 아니라. 근데 왜 쫓아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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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으악! 혼자 살아남은 기분이 없네. 엄마 죽고, 아빠 죽고, 동생까지 죽어가는데. 정신 차려야겠다! 아, 골치 아프긴 하네. 엘리베이터 아프다. 여기, 가르쳐. 네? 어디서 어떻게 해? 그치여, 그치여?